이렇게 어울러면 안 돼.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엄마. 엄마. 근데 그분들은 왜 해동마을이야. 해동마을. 엄마 해동마을. 어 해동마을. 드디어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 바로? 어 지하 들어가 지금. 지금 바로? 어. 왜 지하가 왜 귀신이야? 어? 포옹폼이 지하? 저거 어떤 열차지? 코적인. 어. 코야 아니야. 이거 동주기야. 동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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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찬병원으로 가실 분은 3문역 2번 출구로 날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3문, 3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뭐, 어떻게 안 해봐. 아, 귀여워. 됐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번쩍 번쩍 또 마음속 변치 않는 김산부위에 우리 모두 비워둘요 김스댁 자르는 김산부자리요 우리의 빌려가 멋진 하루만 늘어둘 거예요 동양자 김산부위에 자네를 누워주세요 비워두고 빌려가 보냐고요 뭐야? 뭐야? 이거 간다 누워? 밤이 누연 같아? 누연 생긴다 이거 놔? 뭐? 이거 놔? 뭐 놔? 뭐 놔? 뭐 놔? 뭐 놔? 뭐 놔? 이곳은 수유, 간북구 office. 이곳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작지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라시에서 이어가니라 도라시에서 이어가니라 도라시에서 이어가니라 도라시에서 이어가니라 안전한 열차 안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불쾌한 신체에서 두 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시에서 이어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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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물은 오른쪽입니다. 막강공항 보호단 검증센터 14일에서 문의 매트로 내따로 오시는 비하사거리 영상으로 출발 나가시기 바랍니다. Let's stop here, 비하사거리, 비하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여 전동차와 수면장선이라 넓히 내쉴 때 발바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t's stop here, 비하사거리 비하사거리역 1번 출구, 롯데백화점 9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Let's stop here, 비하사거리 Let's stop here, 비하사거리 비하사거리역 1번 출구, 롯데백화점 9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Let's stop here, 비하사거리 The door is open trail from the distance The door is open to the distance This open field is open to the distance The door is open to the distance At a distance, it's open to the distance 한글자막 by 한효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지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이 맞으며 추미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self. 이 지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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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추리물을 손으로 짚으면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 오객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추리물에 이 물질을 끼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승강장 사이기 바랍니다. 여기가 정신선이에요 여기가 오프차기야 천천히 오프차기야 오프차기야 지금 11분이라고? 뭐라고? 지금 11분이야? 13분이라고 동영상에서 홀 43분 9시 43분 여기가 우리 신선선과 같이 근데 우리 진짜 진원해와 동대문이야 맞아 동대문 장난감 있잖아 맞아 마이클포트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클포트 한성대입구 삼성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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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역 한성조역 왜? 한성대입구 엄청 가잖아 한성대입구 삼성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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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은 한선배일꺼야 이렇게 누나게 우리 이제 하나가 돌아가는데 해외와요! 해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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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는 균일해야 해 100년동안 줘요 엄마가 자기의 양본이 있어? 그냥 설마 동그리 동그리 왔다 저건 동그리네 코링 우와 동그리 보고싶다 고마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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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빌 시간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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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합니다 여긴 이렇게 뭐였나? 여기? 여기 네 아 뭐야? 나 모르는 거 아니지, 안 한 생각을 해. 잔아, 모르고. 그러게요. 혜화역이다. 드디어 혜화 등장. 혜화역이다. 오빠, 내 발 쳤어? 혜화역이다.